2. 꽃을 보러 가야 하는데 내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했어? 꽃도 보러 가야 되는데 꽃? 다음 주에 갈까? 많이 생각해봤는데 나 되게 오랜만에 편지 썼다 편지? 좀 이따 그냥 가만히 만나자 왜? 뭐가 힘든데? 나 봐봐 진짜 뜬 놈 없었어 좋아하는데 왜 헤어져?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야 너무 좋은데 야 그게 말이 돼? 좋아하는데 헤어져는 왜? 나중에 네가 힘들까 봐 막내 아마라 너무 눈을 좋아해 하고 열어여 심지어 좀 그렇고 삼척 저희 쪽으로 뜬금 안경에 Into 그래서 어려운 얘기를 내게 힘겹게 꺼내놓은 내 마지막 얘긴 내 곁에 있기에 너무 닮지 못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건 이별뿐이라고 아무것도 난 몰랐잖아 너를 힘들겠다는 게 그런 것도 몰랐다는 게 도무지 난 용서가 안 돼 아무것도 넌 모르잖아 나를 차갑게 돌아서도 내일부터 볼 수 없어도 내 안에 넌 달라지는 게 아니란 걸 그렇다는 걸 너도 알고 있잖아 그렇다는 걸 너도 알고 있잖아 높은 년 너무 사랑하면서 너를 떠나가는 게 일어나야 될 거 같아 너를 떠나가는 게 너를 떠나가는 게 아무것도 남았잖아 너를 힘들겠다는 게 그런 것도 몰랐다는 게 도무지 난 용서가 안 돼 아무것도 넌 모르잖아 나를 차갑게 돌아서도 내일부터 볼 수 없어도 내 안에 넌 달라지는 게 아니란 걸 너를 위한 길이라면 그러고 싶어 받아들이려고 해봐도 이별까지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네가 없이 사랑하는 게 나에게는 자신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 들은 걸로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오늘 일만 지워버리면 우리 둘은 달라지는 게 없잖아 더 지치게 하는 게 없을 테니 더 지치게 하는 게 없을 테니 더 지치게 하는 게 없을 테니 아 아 아 아 아 아 매 bou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